이게 아리티미님이 만드신, 아리님 대단하십니다. 옷걸이에요. 이거 수제 옷걸이에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이거 만드는 과정을 약간 설명드리면 여기다가 테이블 만들고, 이 구멍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구멍이랑, 이 나무에 구멍 있잖아요. 위에서 이 송곳을 쫙 미는 겁니다. 바늘같이. 그러면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미는 거. 이렇게 밀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 옷걸이를. 야, 아리티미님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사진을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점심에 감동을 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다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옷걸이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제 옷걸이. 너무 예쁘죠. 나무로. 제가 속으로 저 나무를 구멍을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불로 달궈서. 드릴 있으면 드릴로 막 뚫면 되는데. 와, 아리티비님 거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더 한 번 말씀을 하고 할게요. 뭐 많아요. 이것도 보내주셨고.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아리티비님은 이 항아리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와, 저 진짜 아리티비님 팬이에요. 팬. 농담 아니고. 밤마실님하고. 밤마실님 오늘 안 오셨나 보다. 우리 밤마실님 놀러 가요. 강원도래요. 근데 이따가 노래방 틀어줄게요. 밤마실님 세트장이 있어요. 정말 기막힌 세트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만들어지는데 위아래로 놓고. 요 핵심은요. 요 보여드릴게요. 요 핵심은 요 나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요 구멍을 요기다가. 이거 구멍을 못 뚫면 고정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 베어링 같은 걸 박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리티비님이 또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요기다 사진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걸로 구멍을 요렇게 뚫으라고. 야, 이거는 진짜 100만원짜리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은 아무 걸로나 해도 돼요. 굳이 이런 걸로 안 해도 되고. 아리티비님은 요렇게 이쁘게 하신 거고. 이 아리티비님은 정말 이런 거 오픈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걸이를 요렇게 만들어서 집에 쓰신 거예요. 벽돌도 이쁘다. 이거 파벽돌 형태로. 먼지가 안 나는데 이쁘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옷걸이도 요렇게 만드신 거예요. 귀엽죠? 이거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요? 아이디어가 좀 인테리어 쪽에 좀 계셨던 분인 것 같죠? 아리티비님 자주 등장하지만 아마 대기업 쪽에 계셨던지. 하여튼 궁금합니다. 자, 핸드폰 거리입니다. 대나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흔히. 대나무 양쪽으로 해놓고 가운데 홀드 파서 핸드폰 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야, 이거는 식당 같은 데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식당 옆에 밥 먹는 데 옆에다가 이런 거 해놓고 핸드폰 올려놓을 수 있게. 야, 천재 아닙니까? 이거? 아리티비님 계십니까? 오늘? 아까 계셨었는데 가셨나? 요것도 꿀팁입니다. 요게 타이어인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요 타이어에 그림을 그리고 요렇게 자른 거예요. 사실 옆에 진짜 말씀대로 잘 잘라지고요. 자르면 요렇게 인테리어 소품이 됩니다. 요 안에 화분 넣어도 돼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요기 하얗게 잘라져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진만 보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렇게 자른 거예요. 대단하시죠? 야, 진짜 천재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좀 그런가? 요거는 조금 기술이 있어야 만드는 거라서 나무를 갖다가 요렇게 만들었고요. 시계랑 초라고 합니다. 제목이 향초와 시계. 그냥 향초랑 시계 넣었다고 했었는데 와, 이 하트 모양 요거 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이런 벽지 선택한 것도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잠깐 봤는데? 이게 벽지인가요? 뭐, 자제 선택하시는 것도 벽지지요. 위에 그린 게 아니라 위에 이제 벽지입니다. 야, 잘 어울리네요. 아, 아리티비님 진짜 커튼도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보고. 회원님, 커튼걸이 우리 비싸잖아요. 하나 살려면. 대나무 갖다가 요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요거 대박이에요. 요게 제가 나 끝에 어떻게 봉했나 봤더니 요렇게 봉했나. 이게 그냥 대나무 뿌리예요. 대나무 뿌리 갖다가 그냥 요렇게 만든 거예요. 대박이시지요? 자, 저는 아리티비님, 그 다음에 밥마실님, 성성덕님, 뭐 이런 분들께 서로 좀 사겼으면 좋겠어요. 더습조경님도 그렇고. 요기가 보시면은 요렇게 요것도 놓는 거. 요것도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병을 회원님, 병 요것도 한번 제가 아는데 얘기를 해줄까? 병 자르는 방법 아세요? 병을 요렇게 딱 자르는 거. 물론 그라인드나 커팅기 있으면 되는데 요걸 안 하고 병에다가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실 있잖아요. 우리 명주실을 막 감아요. 한 열 바퀴. 제가 해봤는데 두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을 감은 다음에 고기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 불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식기 전에 찬물에 넣으면 그 부분만 딱 깨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자르신 게 너무 곱게 자르셔서 무슨 공구로 자르신 것 같아요. 여기 자르신 게 너무 이야 대박 아닙니까? 물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물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야 이거는 뭐 아이디어가 보이시죠? 물이 들어있는 거 요 안에.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자 라스트 루. 아리티비님 꺼 라스트 루. 이거는요. 사실 제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자주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잘 안 더라고요. 이게 와 이 나무가 요즘 흔히 있어요. 시골에. 이거 다 때워요. 불에 태워요. 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에 태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모님 옷걸이로 만든대요. 2층 거실에 놓고 사모님 빨래 많아서 옷걸이로 건조대 쓴대요. 이야 진짜. 아리티비님 승입니다. 아리티비님 승.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기 좀 보여줘요. 밑에. 밑에는 지금 사진이 좀 커져서 안 보이는데 나무. 나무를 갖다 홀들 파서 했고요. 이거는 담장석이나 이런 거 두 개 붙여 놓고 본드로 붙여 놔도 괜찮아요. 아리티비님 팬입니다. 다시 한 번. 와 진짜 공교롭게 우리가 랜섬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서로 알아주는 거긴 하지만 또 이렇게 알아서 반갑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리티비님께 끝났고 벌써 네 분이 왔어요.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드리는 빨래판이랑 그 다음에 벽돌 32장 받아가시면 금액은 따지자면 한 15, 6만 원 되긴 할 텐데 좀 오래된 거이기도 하고 좀 모고 앞으로 아세요. 모두들 Lot 명ד intensive lot